말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다. 미끄러워. 이네들이 무게중심을 안으로 몸을 기울여주라고. 말이 바깥으로 빠지지 못하대. 저 허브길 있지? 허브길 내가 주로 검사를 해봤는데 미끄러워. 웬만하면 속도를 조금 줄여줘. 모두들 굳은 날씨가 걱정이다. 미국 텍사스에서 온 트레이. 여러 대회에서 마주치며 친하게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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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왜 여러분이 전환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에 대해 알아보때는 사는 Eink 50원? 저는 나의 산들이 안심이 안되어 봤지 않았어? 엄마와 저는 이 식 80원이서. 저희는 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러시곤해 봐. 네. 네. 경기장으로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경기 시작 기본 관역 점수에 더해 속도가 빠르면 점수가 올라간다 이제 차례가 됐다 쏜살처럼 달려나가는 범남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시작이 나쁘지 않다